지천당근 지천당근입니다 어? 이게 뭐지? 아농 난 당근이야 나는 다섯 살이고 완전 수컷이지 누나가 처음 보는 물건을 가지고 왔다 뭐 할까 우리? 맘마 먹을까? 뭐라고? 밥 줄까? 밥을 준다고? 밥 줄까요 당근아? 바로 대답해야지 밥 많이 줘 밥 먹는다 알았어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빨리 빨리 주세요 응 맛있어 고마워 아 맛있다 당근이 행복해 누나 맛있는 밥 줘서 고마워 고마워 안녕 이제 저녁밥 시간이야 에구구구 엎드려서 기다릴거야 이게 왜 자꾸 날 따라다니지 나는 나는 왜 이렇게 밥 만드는걸 구경해 왜냐면 가끔 누나가 바닥에 흘릴거대 누나가 오늘은 밥 만드는게 좀 늦나봐 아 당근이는 빨리 먹고싶은데 이제 됐다 먹자 먹자 아 저녁밥 물이 있어떵 아빠를 들고 먹어야 돼 양분이 튀는게 싫거든 얼굴이 다 튀고 먹었어요 응 이상하다 나 아픈경 조심히 먹었는데 이게 뭐야 응 누나가 매일 이렇게 세수시켜줘 됐다 아 맛있었다 언니도 당근이는 라면 맛있는 하루였어 이모 삼촌들 안농